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에는 핵심 로비스트들이 등장하는데요. 이 가운데 한 명이 여권 정치인과 정부 인사들에게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담긴 녹취가 공개돼 검찰이 확인에 나섰습니다. 이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옵티머스 관계자들이 회장님이라고 불렀던 신모 씨와 함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모 씨. 김 씨가 재작년 여름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다른 인물과 나눈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이 공개됐습니다. 김 씨는 당시 청와대 인사와 여당 의원, 정부 인사가 같은 골프 멤버라는 이야기를 꺼냅니다. 또 국회의원들과 돈을 주고받으면 경제 공동체가 된다는 말을 건넵니다. 김 씨는 자신이 언급한 골프 멤버들을 다 알고 있다며 이들 중 한 명이 움직여줄 거라고 말합니다. SBS가 처음으로 보도했던 옵티머스 로비 의혹이 담긴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대화 내용입니다. 실제로 검찰은 옵티머스가 20억 원을 투자받은 한국 마사회 사업에도 김 씨와 신 씨가 개입하면서 함께 로비 활동을 벌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. 검찰은 녹취 파일의 진위 여부와 대화 내용을 분석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. SBS 이현영입니다.